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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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요 여기 주차장 옆에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10분 뭐 10분 15분 뒤에 이제 촬영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영상도 찍어볼게요 고춧가루 분한테 전화해봐요 이제 피팅중입니다 이제 피팅중입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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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풀버전으로 해서 페토리얼처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 표시 찍고 이따가 좀 시간이 안된다니요. 잔상자 뜯어서 제품까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뜯기만 하면 돼요? 일단 뜯기만. 어? 우리 이걸로 찍으라는 거 두 개가 많죠? 이렇게 잡아줘요. 이거 찰랑찰랑 걸러서 다 끝났어요. 머릿결은 따로 돼요. 아 찰랑찰랑 끝났고 이따가 이걸 풀었을 때? 그것만 원해요? 네. 밑결. 네. 밑에 무슨 말입니다? 그건 누구세요? 그러니 떼ящ gibt거야 이건 영상이요. 우리 정신은 없어가지고 촬영하고 나선 이거 먹기 전에 찍었네요. 맛있겠다. 응 AME 아멘